전자 상거래 업계에서 최근 초저가 경쟁에 이어 배송 경쟁에도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아예 당일 산 물건을 당일에 배달해주는 곳까지 생겨났습니다. 저희가 어떤 포탈에서 물건을 검색하면 제품 가격이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에 차별하는 사실은 이커머스에서 시간 종식이 좀 된 것 같고요. 다른 쪽에서 어떤 서비스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새로운 경쟁력은 배송 때 안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경쟁력이 심화가 되고 있는 거죠.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저는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주말에 항상 여러분께 업로드해드리는 이 신과 함께는 몇 회째인지 까먹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은데. 중요하셨습니다. 어쨌든 한 주도 빠짐없이 했죠? 그렇습니다. 잘 넘어왔다. 2018년 1월 17일 이후에 한 주도 빠짐없이 죽어라 했네. 한 주에 두 번 올라간 적은 있어도 한 번도 안 올라간 주는 없습니다. 한 주만 쉬자고 그 2년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는 못합니다. 특히 저 왼쪽에 있는 저 아저씨가 엄청 저항했었죠. 뭘 매주 합니까? 필요할 때만 하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께 정말 도움될 만한 컨텐츠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아주 여러분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편하게 또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넥카쿠베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넥카쿠베? 네이버, 카카오. 바로 또 아시는구나. 쿠. 쿠팡? 네. 그리고 배는? 배민. 그렇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 사실 우리 삶에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하는 기업들이 아닌가. 넥카쿠베라는 게 신조어로 요즘 뜨고 있어요. 그렇죠. 최신 신조어가 하나 더 나왔지. 뭐죠? 넥카쿠베삼. 아, 그건 뭐예요? 넥카쿠베삼. 아, 넥카쿠베삼. 편집될 것 같다. 무슨 뜻인지도 알겠고 편집도 될 것 같다. 신조어를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정말 요즘 넥카쿠베라는 말들을 요즘 들어 한두 번씩 하고 계신데 이 회사들이 과연 어떤 혁신들, 어떤 배송혁신이라든지 어떤 물리혁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점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어떻게 또 기업의 가치를 올려가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 저희와 해주실 분은요. 비욘드X라는 기업의 김철민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비욘드X 김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욘드X. X 세대를 넘어서 그런 건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X는 저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듣는 분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다 넘어서는군요. 우선은 제 자신을 넘어서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기자 출신이어서 미디오를 좀 넘어서자 해서 미디어의 개념도 있고요. 또 제가 주로 관심 있는 영역이 물류이다. 물류죠. 비욘드 로지스틱스. 물류를 좀 넘어서 보자. 우리들 얘기하는데 일상 산업과 제조, 유통 이런 경계가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물류의 의미도 기존의 해석의 방식과 다 좀 다르게 해석해보자. 사실 넥카코페 그러면 우리는 플랫폼 기업.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굉장한 물류, 물류의 혁신. 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의 관점에서도 한 번 들을 만한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장시간 설득을 해서 방송을 안 한다고 저항하는 분을 끌고 왔죠. 일단 이 회사들의 물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실 빨리 배달하면 그냥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건데 어떤 혁신이 있고 뭐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 소개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물류라는 게. 그 어느 때에도 배송 배달 행위는 있었죠. 음식 배달도 있었고요. 신문 배달도 했고요. 신문 배달, 우유 배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쇼핑을 주로 어디에서 하나요? 쇼핑을. 인터넷. 그렇죠. 모바일. 저희가 온라인 공간에서 물건을 사는데 물리적인 화물의 이동은 누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기존에 누가 물건을.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죠? 네. 오프라인에. 우리 쉽게 생각하면 택배 회사들이. 택배 회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많이 받아왔는데 최근에 이런 이커머스 사업자들 중심으로 제품을 어떻게 고객들 입장에서 빠르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고객들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한 시간의 물건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포탈에서 물건을 검색하면 제품 가격이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에 차별하는 사실은 이커머스에서 시간 종식이 좀 된 것 같고요. 다른 쪽에서 어떤 서비스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배송단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새로운 경쟁력은 배송단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경쟁력이 심화가 되고 있는 거죠. 쿠팡을 저도 작년부터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진짜 저항 오래 했어요. 이게 배송이 빠르고 혁신적이라서 주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건이 다양하고 싸서 그런 겁니까? 핵심 경쟁력이 배송이에요? 배송을 왜 혁신하는 건지. 쿠팡의 입장에서는 빠른 배송이 과연 이커머스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언제부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들의 온라인 소비가 오프라인 소비를 넘긴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일상화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포인트에서 쿠팡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배송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좀... 불안감? 네. 제때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으면.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택배 보내면 뭐... 뭐... 어디 이렇게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책임 소재도 좀 불분명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파손된다거나 아니면 반품 잘 안 받아준다거나 이런 것들. 온라인에서 사게 되면 조금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 온다? 안 온다. 사진이랑 다르다. 네. 제품을 내가 온라인을 보고 구매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옷이라고 가정을 하면 사이즈가 안 맞다거나 내가 생각했던 원단 재질이... 그런 색깔이 아니다거나.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 물건을 반품을 해야 되는데 반품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거든요. 일반 택배사들은 배송을 해주는 건 되게 빠르게 하는데 반품에서는 기본적으로 며칠이 소요되는지 혹시 반품을 경험하신 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쿠팡은 어떻게 할까요? 반품도 새벽 반품이에요? 아니요. 아주 빠르게 응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가 구매한 반품,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구매 결제를 취소를 해줍니다. 바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전에 물품을 받아서 매출 취소가 됐는데... 그렇죠. 판매자가 일단 받았다는 확인을 해줘야 그때인지 비로소 환불 절차가 들어가죠. 그런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쿠팡이 어떤 게 좋냐면 안전하다. 신뢰가 간다. 얘네들은 바로 취소를 해주네. 그러면 다른 물품을 살 확률이 높겠죠. 그런 신뢰도가 계속 쌓이면서 쿠팡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포인트들도 쿠팡이 강한 경쟁력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쿠팡이 결국은 노캐 배송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아서 결국은 노역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게 쿠팡이 빨리 취소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쿠팡을 통해서 파는 상인한테 당신이 판 물건 반품됐다고 하니까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빨리 취소해 주세요. 한 건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쿠팡이 취소해 주는 건 아닌데. 쿠팡이 대신 중간에서 책임지고 해주는 거긴 하겠죠. 판매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겠죠. 그런데 쿠팡은 그렇게 하면 사실 전에 그걸 못했다기보다는 그랬을 때 어떤 분은 진짜 그냥 빈 박스만 보내는 분들도 있고 로스가 분명히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떠안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쿠팡은. 쿠팡의 모델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즉 사입을 해서 재고를 부담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재고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쿠팡에서 판매 데이터를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잘 팔리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팔리는 지역의 어떤 고객군에 대한 성향을 관점을 보고 이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에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배송 속대를 되게 빨리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제품 자체가 잘 안 팔리는 지역에 엉뚱한 제품을 갖다 놓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축적화시키면서 방법론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류 혁신에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이야기를 하자면 2016년대 알리바바의 마이 회장이 신유통 개념을 하면서 앞으로 아주 초기의 전자상거래 모래는 다 없어질 것이라고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결국은 이커머스와 물류와 데이터가 결합하는 새로운 상거래 행위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 회장이 물건을 판매하는 시대에서 배송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마이 회장이 제일 먼저 투자한 회사가 혹시 아시나요. 중국의 샤인하우 택배. 그래요? 그런 사례들이 해외에 많이 있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판매하는 시대에서 배송하는 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훈이들 알고 있는 프리필먼트 바이 아마존. 그리고 프리필먼트 딜리버리 아마존. FDA. 아마존이 이렇게 보면 상징적으로 물류와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 상징 요소들은 쿠팡도 마찬가지고 그런 용어들을 하나씩 가져가는데 공통된 기준이 배송단과 물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필먼트라는 용어를 우리가 언제부터 많이 쓰기 시작했잖아요. 정확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해줘 보세요. 프리필먼트라는 게 사전적인 용어가. 프리필먼트의 개념을 보면 주문 충족이라고 한국어로 직역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물류 개념에서 보자면 소비자들이 필요한 때 물건을 갖다 주고 반품하고 싶을 때 회수해 가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되게 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물류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물류 행위들을 전체적으로 프리필먼트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회사가 아마 저희 많이들 알고 있는 아마존 같은 회사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배달 내가 필요한 물품들을 바로 배송해 줄 수도 있고 또 그런 반품하는 제품들을 바로 회수해 갈 수 있는 서비스 모델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도심 내 이런 프리필먼트 센터들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비싼 뉴욕당에 지금 현재 5개의 프리필먼트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내 창고 물류 기능을 하고 있는 장소들이 늘어날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은데. 결국은 온라인 상거래 행위들이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배송 밀집도가 되게 높은 동네이거든요. 거기에서 배송과 반품에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이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한번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서 기존의 택배에 있는 시스템은 저희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물건을 보낼 때 그 물건이 어디로 가게 되죠? 어디더라? 인천이구나. 어디다 갔는데. 대전이나 옥천. 대전이나 옥천. 왜 그럴까요? 일단은 다 한 곳에 모아놓고 다시 분류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게 편하다면서요. 허브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물건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물건을 모아서 다시 다 뿌려주는 허브앤스포크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송시간이 기본적으로 하루 이상이 걸리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서울에서 인천을 보낼 때 가장 빠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서울에서 인천으로 바로 보내야죠. 그렇죠. 그런 P2P 개념의 배송 방식이 등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퀵서비스라든가 30분에 배송을 해준다거나 바로 배송을 해준다는 그런 라스트 마이 딜리버리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륜차 특성업체들, 스타트업들이 있을 터이고요. 최근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또 11번과 같은 업체들이 이쪽 이륜차 스타트업들에게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요인들도 이와 같은 연계선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마이크로 풀필먼트라는 얘기도 하고 라스트 마이 딜리버리 서비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풀필먼트는 물류도 함께 갖고 있으면서 배송도 해주고 환불도 해주고 그 모든 걸 다 통합하는 이런 걸 풀필먼트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풀필먼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풀필먼트 센터가 수도권 권역에 위치할 수도 있고요. 도심 내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라는 얘기는 더 작은 규모의 풀필먼트 센터가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니들 갖다 놓는 거죠? 그렇죠. 바로바로 필요할 때마다 나가는 꼭 철수네가 주문할 것 같지만 철수네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에게서 잘 편히는 제품들을 니들 갖다 놓는 건데요. 그런데 기존적으로 창고의 보관의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일주일씩 이렇게 물건을 갖다 두는 장소는 아니고요. 그 정도의 크기도 되지는 않습니다. 리퀴필먼트 서비스가 생긴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 하기가 정말 편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저 주변에 중고폰 장사하시는 분 한 분 있었어요. 우리도 한 분 나왔었죠? 중고폰? 네. 착한텔레콤이라고. 그분 처음에 중고폰 장사할 때는 일단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누군가 살 거 아니겠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 깍데기 이런 거 사가지고 밤에 와서 아들하고 같이 테이픔 붙이고 주소 쓰고 이걸 본인이 하더라고요. 진골의 실시네요. 아 그래요? 그거를 본인이 할 수밖에 없죠. 누가 하겠어요. 그렇다고 아니면 직원 고용인데 지금은 그거를 아마존이면 아마존에서 해주고 쿠팡이면 쿠팡에서 해주고 네이버도 네이버가 해줄 테니까 이거는 하지 마시고 사진이나 예쁜 거 잘 올리시고 열심히 댓글이나 달아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커머스 입장에서 프로필먼트 서비스는 두 가지 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서비스 응대력을 높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매체를 일으킬 수 있지만 입점이 되어 있는 샐러들, 판매자들을 물류량을 그러니까 물류를 처리해 함께 해주면서 거기에서 이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프로필먼트 얼라이언스 NFA라고 해서 프로필먼트 스타트업들을 8개, 10개 정도를 규합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는데요. 이 업체들을 이용하는 이유들은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제품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패션도 있고 식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프로필먼트 스타트업들이 각자의 역량들이 특화되어 있는 품목별로 역할이 있어요. 제품별로?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학습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결국은 그 카테고리 영역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테스트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넥하쿠베 3이라고 한 게 그냥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디지털 컨텐츠의 풀필먼트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왕택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컨텐츠만 만드세요. 우리가 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딜리버리 서비스를 우리가 해드립니다. 그거 아닙니까? 대표님들? 아니, 새벽에 끊겨먹고 컨텐츠 올라오고 그런 거죠.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남 얘기처럼 왔어요? 컨텐츠의 풀필먼트. 디지털 컨텐츠, 특히 경제 컨텐츠의 풀필먼트. 최준영 박사께서 처음 그 풀필먼트를 쓴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성공하고 계시고요. 택배 이런 거 하는 회사들, 결국은 라스트 마일 서비스라고도 하고 결국은 배송 서비스 하는 회사들인데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이 다 결국은 배송 서비스 하는 회사다 그 말이잖아요. 우선은 물건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서비스 극대화의 요인이 오프라인 영역에 있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든 오프라인 공간을 이동을 하게 되고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렵지. 누군가가 이 배송을 해줘야 되는데 또 이 네쿠카, 배민을 제외한 네이버, 쿠팡, 카카오의 배달 방식은 좀 다른 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달라요? 네이버는 직접 물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쿠팡은 직접 물류를. 직접 물류를 하면 자기 직원들이 배달해 주냐 아니면 택배회사 쓰냐 그 차이에요? 사내 물류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있거나 자회사가 있는 경우를 직접 물류를 하게 되는 경우고요. 네이버는 잘 아시다시피 시제에 대한 통운이라든가 또 신세계 슬기기라든가 공산품은 시제에 대한 통운 신선식품 영역이거나 신세계 이런 식으로 위탁을 주는 거죠.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프리필먼트라든가 이런 컨트롤, 중앙제어 통제력을 갖고 있고요. 네이버는 거기에서 물류를 수행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쿠팡은 이것을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본인들의 영향으로 내재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기업들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쿠팡은 대충 가면 좀 옵니다. 커머스 쪽에서 제일 지금 아마 많은 파괴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네이버랑 카카오랑 배미는 약간 좀 이제 아마 좀 카테고리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선 네이버는 되게 물류 쪽에 대한 도전들을 꽤 많이 앞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네이버가 네.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물류회사와 협업을 하게 된 배경도 그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선은 쿠팡이 쏘아올린 로켓이 엄청난 경쟁이 위기감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쿠팡이 사실은 아주 빠른 시간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이버 입장에서도 이커머스 사업 공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쿠팡 정도의 물류 경쟁력, 배송 경쟁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쿠팡처럼 우리가 물류를 내재화시켜서 내재화시키는 과정에서 또 물류센터도 짓고 차량도, 험홀 운송 차량도 구비를 해야 되고 또 쿠팡의 사례를 보면 어마어마한 투자를 감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도 짊어져야 되는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보다는 기존에 있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레이어들을 이용해서 효율화를 시키겠다는 전략이거든요. 우선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향후에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카카오는요? 카카오는 최근에 카카오가 퀵 서비스에 진출한다는 뉴스를 아 그래요? 퀵 서비스까지요? 카카오 택시, 카카오 퀵 이런 컨셉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플을 보면 카카오티가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저희가 흔히 이용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택시, 대리, 여러 가지 또 자전거 대여도 되고요. 철도 예약도 됩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교통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중개 제공하고 있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사람의 이동, 교통에 대해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집중을 해왔다면 이번에 퀵 서비스 진출은 화물의 이동에 대한 사업도 진행하겠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퀵 서비스 진출이라는 게 퀵 서비스 업자들이 굉장히 영세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네트워킹화해서 하는 거죠? 카카오가 직접 퀵 서비스를 한다는 개념으로? 직접 사업 진출의 개념은 아니고요. 어디까지 아니라 중개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처럼. 그런데 저희가 차별화 부분을 지켜봐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개인 고객이 아니라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기업 고객에 대한 서비스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회사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기업들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크레딧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중소기업이나 일종의 영세한 업자들하고는 계약 관계가 잘 성립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허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기업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하는 방법들. 그런데 그 시장이 분명히 저도 예전에 되게 중요한 서류인데 이게 원본. 원본을 어디에 보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카피해도 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잃어버렸다, 분실했다 그러면 죽을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런데 그게 받았다는 얘기 딱 전화 올 때까지 굉장히 두근두근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비근한 예로 택시나 대리기사님을 불렀을 때 그분들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저희가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퀵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 물품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디지털 경험을 통해서 내 제품이 언제쯤 올지에 대한 시간 예측도 가능하게 된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품에 대한 분실이라든가 파손에 대한 걱정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 대한 불안 심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요인들을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좀 있겠죠. 그런 쪽으로도 또 손을 뻗치고 있군요. 그러면 이제 넥카쿠베에 앞으로 이제 이 친구들 어디까지 발전해 나갈지는 사실은 지금 예측하기는 좀 섣부른 상황인 거죠? 지금 예 뭐 상상력을 좀 동원하자면 온라인 서비스가 계속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최근에 지금 가장 공들이고 있는 영역이 패션인 것 같아요. 패션이요? 네 패션. 꽤 오래전부터 저희는 온라인을 통해서 옷을 많이 구매를 했는데 최근에 뉴스 내용을 좀 보시면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종합몰들이 이 버티컬 커머스 영역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최근에 인수한 패션업체가 하나 있는데 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재그. 엄청 비싸던데. 맞습니다. 옷은 쌉니다. 패션 쪽으로 카테고리 영역을 확장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패션에 집중하는 이유? 그거 하나 비었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쿠팡에 가면 다 있는데 이상하게 옷만 없어. 아 쿠팡에 옷이 없어요? 옷 살 때는 쿠팡 가서 샀다는 얘기 못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옷은 그게 안 되지? 뭐 저희가 통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일선에 있는 이커머스 사업자분들이라든가 홈쇼핑에 계신 관계자분들 얘기 들으면 패션업 물류하기가 가장 힘들다라고. 왜 그럴까요? 반품 더럽게 많죠. 반품하죠. 10개 구매하면 6개가 반품이 되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물류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기도 하죠. 반품까지 생각하면. 또 제품 영역으로 보면 사이즈, 디자인, 또 저희 계절마다 옷을 바꿔 입어야 되잖아요. 옷가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통적인 패션업들은 디자인하고 생산한 다음에 후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에 대한 부담이 가장 많은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패션업이 되게 구매비인데 또 이렇게 낮은 품목은 아니거든요. 자주 사람들이 옷을 사입게 됩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은 비싼 옷은 사입기는 힘들지만 저렴한 가격의 옷들을 1년에 자주 구매를 해서 또 1년 입고 버리고 이런 식의 소비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서 패션업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패션업을 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여성 고객들이시고 20, 30대이시잖아요. 그분들이 다른 것도 많이 산다. 다른 카테고리로 확장성이 더 많은 거죠. 옷을 온라인으로 살 정도면 거의 온라인에서 사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패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들 기회 요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화되고 있는 상품 품목들이 꽤 있는데 저희가 신선식품 영역이 활성화됐었잖아요. 그다음에 패션 쪽으로 오고 있고 점점 어려운 쇼핑 쪽으로 오는군요. 패션보다 더 어려운 품목이 뭐가 있을까요? 패션보다 더 어려운 거? 가구 시장도. 네? 가구. 가구가 패션보다 어려워요? 반품 들어오면 충분히. 저는 구매빈도는 패션에 비해서는 저 낮죠. 훨씬 더 많이. 1년에 한 두 번 살까요? 이런 정도가 분명히 있는데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가구 산지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택배를 통해서 가구를 배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택배회사에서 구격화시켰기 때문에 큰 짐들은 택배사들이 취급을 하죠. 자체 배송. 그렇겠죠. 그리고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서 가구를 집에 드릴 때에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부피가 크잖아요. 그렇죠. 지게차 불러야 되고. 지게차도 불러야 되고 엘리베이터에 세울 수 있는지 설치가 또 필요로 합니다. 사다리차. 부대 서비스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원가구조 계산으로 택배비로는 가구를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최근에 가구 쪽, 리빙 쪽의 이커머스 강좌로 떠오르고 있는 오늘의 집 같은 경우가 자체적으로 물류를 제공합니다. 배송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오는 상품 카테고리가 확장되고 있는데 이 물품에 따라서 배송해야 되는 구조가 다르고 응대하는 것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기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택배가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업체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그런 물류 스타트업들이 빛을 보고 있다.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 같은 회사는 강점이 다양한 가구와 생활용품을 예쁘게 전시해서 사람을 홀린다가 아니라 그걸 효율적으로 배송을 해드립니다가 더 중요한 경쟁력이군요. 우선은 흔히들 얘기하지만 오늘의 집은 이커머스를 하기 전에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곳이었잖아요. 내 집을 꾸미기 위해서 남의 집을 훔쳐보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싶다 해서 그런 제품들을 구경하다가 거기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퇴근하면 제품 정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제품 정보를 통해서 소비자가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유인을 통해서 이커머스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주면도 말씀드렸지만 물건을 판매하는 시대에서 배송까지 해줘야겠다. 오늘의 집 입장에서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넘어서야 되는 게 일종의 목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객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집은 리빙, 가구와 관련되어 있는 제품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고객이 어떤 제품의 취향이 있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출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제한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품이 너희한테 어울릴 것 같아. 하면서 물품의 판매 행위를 높이면서 그걸 직접 배송해 주고 설치해 주는. 그런데 가구 서비스를 받다 보면 불만 요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렇게 포털에 검색을 하시면 어떤 요인에서 소비자 애들의 불만이 많으실까요? 가구 쇼핑이요? 가구를 배송받을 때. 중간에 흠집 났다?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너무 오래 걸린다. 왔는데 집에 물건을 날을 사람이 없으면 두 명이서 물건을 날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구는 기본적으로 2인 1조. 그런데 잘 보시면 배송 옵션 중에 인원이 더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잘못 체크하면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같이 날라서 도와줘야 될 상황이 될 때도 있고요. 아까 김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차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샀을 때는 그 비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몰랐던 거죠. 현장에 와서 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해서 사다리차를 불렀을 때 비용이 증가. 배보다 배꼽이 클 것 같죠. 그렇게 되면 비용을 들여서 물건을 들이면 되는데 거기에서 소비자들의 경험치가 많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 쇼핑몰을 이용한 고객이 다시 그 쇼핑몰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을까요? 거기에 고객 경험이 많이 망가지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올 수밖에 없는. 댓글 엄청 안 좋아지죠. 어떻게 하죠, 그런데? 7만 원짜리 싸다고 장식장을 샀는데 엘리베이터 없어. 사다리차 불렀어. 17만 원 나와버리는 거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기사님들이 워낙 많은 배송 활동들을 하시다 보니까 응대를 다 일일이 못하세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여기에서 시간이 지연이 되면 다 그분들한테는 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이렇게 보면 해프닝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된데, 되네, 안 되네. 내려놓고 가버리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거 어떻게 바꿉니까? 그거 개선해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아파트 지도를 갖고 있대요. 아파트 지도를? 네,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몇 평형에 따라서 지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주소만 보면 이 제품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통계가 생기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송 성공률을 높이는 그런 구조로 계속 연구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민이 많겠구나. 아파트야 뭐 오히려 별게 아닌데 그건 뭐 아파트 인포메이션은 사실 시간의 문제 아니야? 그건 뭐 요즘도 아파트 수집하는데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단독이다, 빌라다. 그렇죠. 아파트는 문제가 안 돼. 오히려 아파트 아닌 것들을 어떻게 배송할 거냐. 어떻게 설득할 거냐. 전통적으로 가구 제조 쪽에 계신 분들이 유명한 대교 브랜드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포천의 중소 형태의 영세한 업장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서비스 응대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문이 들어오면 재고가 있는 제품을 주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온과 동시에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보름이 걸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구현하고자 하는 서비스들은 그런 사전에 대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제품의 일정이 잘 나가는 제품에 대한 재고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빠르게 배송해 줄 수 있고 설치까지 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소비자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오늘 우리 넥카쿠베 경제학이라는 책을 쓰신 우리 김철민 대표님. 김철민 대표님과 물류 혁신 또 우리 기업들의 이런 변화되는 모습들 이 정도로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으시면 좀 더 들어볼까요? 물류가 좀 더 일상적인 영역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좀 이해가 좀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부모 아이들이 아빠 뭐 하느냐고 그러면 물류 이야기를 해주면 결국 택배로 기결이 되는데 지금 물류 관련된 서비스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류 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폭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좀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성장 부분들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대기업들과의 어떤 협업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넥카쿱의 신조어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이 회사들은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의 물류를 우린 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신경 쓸 것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 뒷단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전쟁들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책으로 써주신 김철민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신과 함께 해봤고요. 다음에 또 물류의 변화 또 이 거대 공용기업들이 어떻게 또 싸우는지 변화의 시점에 한번 다시 모시고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비욘드엑스의 김철민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융시장의 높아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부의 시나리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비빔면 주신 비율이